4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4주명리 조선왕조실록을 진행하게 될 최혁이라고 합니다. 4주명리 조선왕조실록은 우리 직전의 역사였던 조선왕조 500년의 시간 동안 등장했던 여러 역사인물들의 4주 발자를 풀어서 조선의 역사를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생생하게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한게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그 첫번째 시간 무인정사 첫번째 이야기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력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우리 직전의 역사입니다. 우리 직전의 역사 물론 이제 지금 현대사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전에는 일제히 식민지 감정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지만요. 어쨌든 이 근대사와 현대사 이전에 한반도에서 진행했던 역사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왕조의 어떤 역사였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하나의 왕조가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쭉 이어서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게 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역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왕조가 유지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뭔가 이제 그 어떤 사회를 지탱했던 이념이라든지 또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이제 고려라고 하는 또 이전의 왕조가 이제 거의 말에 가서는 굉장히 좀 부패해지고 외세의 어떤 침문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재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낡은 사회로 전락하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새로운 이념인 성리학으로 무장한 소위 신진 사대부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이 입각해서 도덕적인 이상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계곡 초기에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겠죠. 혼란스러웠고 무엇보다도 이제 당시에 이제 어떤 왕위의 계승 뭐 이렇게 당연히 조선을 처음 계곡한 왕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성계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성계가 이제 그 왕위를 좀 계승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치적인 어떤 분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위 이제 왕자의 난이라고 해서 뭐 1차 2차 이렇게 뭐 이제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다룰 이 무인정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1차 왕자의 난이죠. 1차 왕자의 난이고 워낙 이제 유명한 사건이고 워낙 이제 그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으니까 이게 드라마 같은 걸로도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진 건데 무인정사라고 하는 이 사건이 저는 이제 조선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무인정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지금 대중매체 이런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에서는 이거를 이제 다룰 때 주로 이 왕권과 신권의 싸움 물론 이제 뒤에 편에 살펴보겠지만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걸출한 우리 조선 역사의 또 인물 그를 이제 이렇게 이방원과의 대립 구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주로 왕권과 신권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오히려 이거는 왕권과 신권의 싸움이었다기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태조라고 하는 이성계 아버지와 이 태종 이방원이죠.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었다. 즉 부자관의 권력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부자관의 권력투쟁이 어떤 단순한 어떤 사심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욕망에 의한 싸움이었다기보다도 이 계곡 초기에 어떤 이 조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를 둘러싼 소위 얘기하는 이 지도력의 문제였다. 지도력 어떤 지도력이 조선에 필요한 지도력이었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제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역사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이런 4조 8자를 풀어서 그들의 기질이 각각 어떤 지도력으로 표출됐었고 그것이 왜 이 좀 무인정사와 같은 이런 사건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이제 두 사람의 사주부터 간단하게 좀 풀어볼게요. 이제 풀어보면 먼저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태조 이성계의 사주입니다. 1335년 10월 8일 음력입니다. 이게 태어나 가지고 을해년 병수롤 기미일 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3주가 나옵니다. 원래 이제 사주라고 하면 시간까지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좀 아쉽게도 이 조선의 왕의 사주를 기록한 이런 이제 그 이걸 보면요. 대부분 저 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론 이제 전해지는 이런 시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뭐 이게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시간은 빼고 이게 좀 연 월 일 이 3개의 주만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이제 사주가 나오게 되고요. 태종 이방원은 1367년 5월 16일 이렇게 이제 태어난 걸로 되어 있어서요. 이 음력입니다. 역시 그래서 정미년 병호월 그리고 신묘일 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또 3개의 어떤 이 또 이 또 이제 주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사주 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기질 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가 라고 하는 걸 볼 텐데 먼저 이제 태조 이성계를 좀 보면요. 좀 이렇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신이 태어난 어떤 이 그 시간에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우주의 기운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호화 시킨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요. 을 해 병술 김 이라고 해 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연 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앞으로 계속 반복 될 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일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가 태어난 날의 요 자리를 일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일 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보통 위에는 천관이라고 하고 밑에는 지지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자리가 바로 자기 자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관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데 자 이걸 보면은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일관이 바로 기토이다. 즉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오행으로 얘기하면 토가 되는 거고요. 자 일주를 놓고 보면 자 바로 이 기토라고 하는 이 토 아래 글자의 색깔이 또 뭡니까 또 노란색이죠. 그래서 일주에 있는 천관과 지지가 다 같은 이런 노란색으로 이제 같은 오행으로 구성된 이런 이제 그 이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역시 앞으로 많이 나와서 미리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게 자기가 어떤 태어난 날 물론 이제 다른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천관과 지지가 동일한 오행으로 구성된 것을 가녀지동 이라고 합니다. 가녀지동 즉 천관과 지지가 같다 오행이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김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또 토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토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저게 이제 무슨 뜻일까 뭐 잘 모르시겠죠 사실 잘 모르니까 이건 뭐냐면요. 자 이제 보통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태종 이제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일주가 신멸하고 해서 뭐 이렇게 위 아래의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물론 월은 똑같이 위에도 빨간색 밑에도 이제 빨간색 해서 또 역시 가녀지동이 돼 있죠. 그리고 뭐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천관과 지지의 어떤 그 오행이 같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자기 자리라고 하는 이런 이래 자리에서 천관과 지지가 동일한 오행으로 돼 있다. 이걸 이제 가녀지동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의 주관 자기의 고집 자기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바로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관의 보통 사주팔자에서는 자기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기 밑에 있는 글자가 자기하고 똑같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위 아래와 같다. 일관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관이 강하고 독립성이 강하고 굉장히 좀 자주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안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장점은 곧바로 다른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단점이 있겠어요. 그쵸 내 고집이 강하니까 배타적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자 이게 이제 뭐 여섯 개의 글자들이 나오는데 뭐 색깔로 놓고 보면 색깔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여기 검정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네 개의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색깔이 뭐예요. 노란색이 제일 많죠. 자 본인 자신이 기토라고 해서 토오행의 이제 어떤 사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 있는 이 미라고 하는 글자도 노란색 토오행이고 여기 이제 월이라고 해서 이걸 월지라고 하는데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도 또 역시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주팔자에서 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이런 사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명리하게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이제 그 비견겁제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비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즉 사주팔자에 이렇게 자기와 같은 이런 비견과 겁제라고 하는 이런 기운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고가 강한 거고 내가 많은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게 다 무슨 오행으로 구성돼 있어요. 토의 오행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조의 이성계는 상당히 토기가 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토기가 강하다는 것도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 화, 토, 금, 수 이래가지고 이 초록색이 목이라고 해서 보통 나무로 많이 상징이 되고요. 이 빨간색이 화라고 해가지고 이건 보통 이제 불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불 같은 기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토예요. 토. 토는 뭐냐면 말 그대로 땅입니다. 땅.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이라고 해서 하얀색의 금이라고 이건 쇠부치에 보통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수라고 해가지고 검정색의 이제 이 수, 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주로 토의 기운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성계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토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명략에서는 화갯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화갯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 뜻은 화려함이 덮어져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요. 화려함이 덮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나서지 않는 거예요. 잘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 내지는 이게 좀 주춤거린다. 이렇게 보면 잘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그걸 이제 어떤 기질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우유부단한 기질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해석을 하고 이르죠.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께서도 좀 잘 아시지만 이 이성계가 이제 저기 위아도 회군을 통해서 이제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게 이제 그 고려의 이제 그 중앙권력을 사회상 이렇게 좀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당시에 이제 이성계를 이렇게 이제 왕으로 추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쨌든 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많은 사대부들이 바로 이제 그 조선을 건국하자. 새로 나라를 건국하자. 라고 했는데도 이성계는 주저주저한단 말이에요. 주저주저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그 무인정사라고 하는 저 사건 때도 보면 사실 태조 이성계가 왕이었고 당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이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아직은 이제 소수파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힘의 관계에서는 그 이쪽에 태조 이성계하고 그를 따른 이제 정도전 이 파가 우세했죠. 그런데도 이제 결국 이게 무인정사라고 하는 것이 이방원의 승리로 갔던 데에는 사실 당시에 보여줬던 그 태조 이성계의 어쨌든 우유부단함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게 이제 이성계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저 토의 기질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성계 사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성계가 이제 태어난 연과 월에 있는 이 술과 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제 술을 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술해라고 하는 글자 이것도 이제 앞으로 좀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이게 되는데 이 술과 해라고 하는 저 두 개의 글자는 저게 이제 좀 명리하게 신살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얘기하면요. 저게 이제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이런 신살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문이라고 해서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주팔자 이런 이제 그 술과 해라고 하는 저런 글자 뭐 저거 이제 반대되는 거는 지망이라고 해가지고 사와 진 그러니까 진과 사라고 하는 이런 글자 이제 이 네 개의 글자를 천라지망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성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연과 월이 이제 술해라고 하는 이런 그 천라의 글자로 돼 있죠. 자 그럼 저런 이제 천라지망과 같은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게 뭐냐면요. 이게 좀 뭔가 좀 사변적이고 뭔가 좀 신비하고 뭔가 좀 정교적인 이런 데 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이성계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인물이 한 분 있죠. 그 분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제 무악대사죠. 무악대사. 스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사실 태조 이성계와 무악대사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죠. 한국의 이제 어떤 이 수도라고 얘기하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선의 이제 어떤 이 수도로 정해지는 과정에서도 사실 무악대사가 큰 역할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이제 자기의 왕, 그러니까 스승으로 즉 왕사로 모셨던 분이 이제 그 이 무악대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씀드렸지만 무슨 이념을 갖다, 이념이 뭐였습니까? 성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략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를 이렇게 어떤 국가의 이념으로 했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만들어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숭류 억불이라고 해서 불교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억압하는 이런 이제 정책 태도를 취했는데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나 성략의 이념을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이념으로 세운 이런 나라에서 스승을 불교 이제 스님으로 이렇게 모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이제 수례라고 하는 저런 글자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이 무인정사 시기에도 태조 이성계가 좀 약간 이런 권력 투쟁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나이브한 태도를 취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신덕왕후, 강씨가 이제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뭐 다 식음도 전폐하고 의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맨날 절 찾아다니면서 기도나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사에 소홀히 하니까 뭐 결국 이제 그 권력을 좀 뺏기는 이런 결과를 이제 맞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저런 이성계가 가지고 있는 저런 사주의 기질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반면에 그럼 태종 이방원은 어떤가를 한번 보자고요. 말씀드린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미, 병원, 신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주팔제에서 자기를 가리키는 이 일주라고 하는 자리가 아버지는 위와 아래의 글자가 전부 다 다 토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간여 지동인데 이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위하고 아래의 색깔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먼저 자기 자신을 뜻하는 이 일간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로 돼 있냐. 자 신이라고 해서 이게 매울신자죠. 매울신자. 자 이 금으로 돼 있습니다. 청간의 글자들은 모두 열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음과 양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의 글자인데 이거는 음의 금의 글자입니다. 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봐도 글자가 어때요? 굉장히 좌우의 균형이 딱 갖춘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좀 예쁘게 생긴 글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일간이 심금인 사람들 그러니까 심금인 사람들은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냐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봉투성 용모도 굉장히 예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인영사를 다룬 드라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사극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그 이방원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역사 인물이고 하니까 항상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드라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드라마 거기서는 이제 유동근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그 이방원의 역할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뭐 역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육룡이 나르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약간 퓨전화된 이런 사극에서는 누가 이제 이방원 역할을 했습니까? 거기서 이제 유아인이라고 하는 이런 배우가 또 이제 이방원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 사주를 보고 나서 그 둘 중에서 누가 이방원에 흡수할까 하면 저는 유아인이었다고 생각해요. 딱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의 이런 이제 글자다. 그런데 아래 글자는 뭐냐면요. 묘라고 해가지고 초록색의 목의 글자입니다. 목의 글자. 그러니까 청강과 지지가 일주에 있는 청강과 지지가 금과 목은 서로 정 반대되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관계는 금, 극, 목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극하는 오행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략의 어떤 전문 용어로.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통 재물을 상징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태종 이방원의 이제 사비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 아까 아버지 이성계 같은 경우는 무슨 색깔이 가장 많았어요? 노란색이 제일 많았죠. 즉 토고행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무슨 색깔이 많습니까? 보면 빨간색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빨간색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빨간색은 뭐냐면 오행으로 화라고 얘기합니다. 즉 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난 게 자 일감이 뭐예요? 신금이라고 해서 음. 우리가 음향에서 음. 즉 작고 굉장히 정제된 깔끔한 이런 보석과 같은 이런 금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글자들이 보면 전부 다 화의 글자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화극금에서 나를 극한의 오행이에요. 아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한의 오행인데 이 빨간색은 나를 극한의 오행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극한의 오행.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명량에서는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관직에 오른다. 어떤 권력, 직업 이런 걸 성장하는 글자인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밑에 목과고 화라고 하는 거는 자 목과는 어때요? 서로 친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나무가 불에 뗄 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일간을 둘러싸고 주변의 화의 기운, 즉 목과 화의 기운 즉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이성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토인데 주변에 자기와 같은 글자들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거는 화생토에서 나를 도와주는 글자입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강하고 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태종이방원 같은 경우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글자가 다 내 힘을 빼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보통 이성계는 신강한 사주다. 그리고 태종이방원은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신강 신약하면 사람들은 신강은 좋은 거, 신약은 안 좋은 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신강은 신강한 사주고 신약한 건 신약한 사주고요.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화의 기운이 많다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이 화의 기운은 이방원에게는 화극금이라고 해서 나를 극하는 오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오해라고 해서 이거를 명략의 어떤 용어로 관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세속적인 이런 욕망인데요. 아까 태종이방원이 자기 밑에 일지라고 하는 곳에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재성이라고 그랬죠? 보통 재성, 관성. 그래서 재성과 관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물론 가치를 여러 군데 두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게 뭐예요? 돈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명예와 권력, 지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게다가 월일주를 놓고 보면 위아래가 앞서 얘기했던 탈조이송계의 일주와 같은 간여지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또 명략의 격국이라고 하는 또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 좀 워낙 어려운 거라서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방원 같은 경우는 소위 격국에서 뭐냐면 관격, 정관격 내지는 평관격이라고 해서 굉장히 권력의지가 강한 그런 기질의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신약한데 신약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뜻으로는 뭔가를 좀 실현해 나갈 힘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주의 기질은 뭐냐면 굉장히 권력에 대한 욕망과 의지가 강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됐겠어요? 주도 면밀한 걸로 표현됐겠죠. 실제로 보통 이제 재성과 관성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사물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강하고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주도 면밀한 계획성 그걸 갖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성계의 몇째 아들입니까? 다섯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정몽주를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 공헌을 많이 세우긴 했지만 사실은 결국 무인정사가 일어나게 된 왕위계수 같은 경우가 완전히 밀려났잖아요.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사벅협판이 이런 등등을 해서 굉장히 정책 위기로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무인정사라고 하는 쿠데타를 성공시켜서 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거는 권력과 목표에 대한,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목표에 대한 강한 어떤 의지와 함께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그런 계획성, 인내력 이런 걸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소위 신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 마지막은 밑에 있는 글자를 보면 묘하고 오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지에는 모두 12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글자들이 보통 한 3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그게 뭐냐면 보통 시작하는 글자라고 해서 영마의 글자가 있고요. 그건 인신사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보통 영마살의 글자라고 얘기하고 여기 나오는 묘와 오라고 하는, 즉 자오묘라고 해서 중심자의 어쨌든 역할을 하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와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성계가 가지고 있는 술, 미와 같이 진술충미라고 해서 맨 마지막을 차지하는 화개살의 글자로 나눠지는데요. 이 지지에 어떤 글자들을 주로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기질이 드러나긴 하는데 탈병인 이방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묘오라고 해서 소위 중심자, 즉 도와사의 기질이 많다는 거예요. 이 도와사의 기질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중심자니까 내가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강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대체질이야 이거죠. 내가 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뭔가 그러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권력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화려하게 사람들이 좀 봐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기질의 사람이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이렇게 바로 밑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성과의 스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종 이방원과 그의 부인이었던 원경왕후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게 주로 어디서 많이 비롯됐어요. 태종 이방원의 여성평력 때문인 거죠. 그런 특징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선 초에 이런 권력을 놓고 다투었던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주를 통해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질들 그러니까 계략적인 기질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앞으로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을 진행하다 보면 주되게 많이 왕의 사주들을 주로 다룹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왕권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의 중심이 왕이고요. 그래서 어떤 왕이냐 어떤 기질의 왕이냐에 따라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명리 그러면 보통 왕의 사주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왕이 모두 27명이 있는데요. 그거를 쭉 보고서 저도 왕이 되는 사주가 따로 있느냐라고 한 걸 봤는데 사실 저의 결론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명리를 공부할 때는 이건 왕의 사주다, 저건 뭐의 사주다 등등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사주는 없고 각각의 사주마다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되느냐 이게 또 하나의 궁금증이란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핏줄을 잘 타야 되죠. 왕, 아버지 밑에서 나온 자식들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가 어떻든 간에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게 뭐냐면 이러한 기질들이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 저는 이런 문제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어떤 사주도 중요하지만 그 왕이 그 시대에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가 못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과 그가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바로 그런 면에서 저 무인정사라고 하는 사건이 뭐예요? 저게 기본적으로 어떤 낡고 부패한 이런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도덕적인 이성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사회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보면 정치적으로 안정도 안 됐지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할 이런 개혁의 과제들이 남아있고 하는데 이때 요구되는 지도력이 과연 뭐였을까 라고 하는 걸 보면 그건 뭐겠어요? 단호한 개혁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추구했던 어떤 그런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또 그거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어떤 주도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단호한 실행력 같은 게 이제 필요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태조와 태종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사주에서 나오는 그런 기질로 봤을 때 누가 과연 부합했겠는가? 저는 당연히 태종 이방원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단순히 우리가 보통 이런 역사를 보면 항상 주인공들의 갈등이라고 보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무엇인가 안목적인 지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선을 개혁한 어떤 새로운 이런 신시대 사대부에서는 이런 이방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아 이것이 뭔가 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리더십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무인정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지금 21세를 살아온 우리 사회도 여전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조만간 있으면 우리 사회도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또 새로운 어떤 이런 리더십을 뽑아야 되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데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런 무인정사라고 하는 이런 역사 사건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되면 갖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정리하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당시에 이제 상황에서요 누가 보더라도 결국 이 무인정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가 결국 이제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는 이 후계구도를 결정한 데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많은 뭐 지금의 사람들도 당시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그 저기 뭐야 방언이가 좀 권력을 승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당시에도 실제 무인정사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당시에 어떤 신뢰들은 방언이가 해야 된다. 공이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됐습니까? 태조의 이제 그 어떤 개비였던 신동왕후 강씨가 낳은 어린 자식 방석이죠. 그때 뭐 나이가 결국 10대밖에 안 되는 얘가 덜컴 이제 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결정이 왜 이뤄졌는가? 거기에는 또다시 이 무인정사와 관계된 또 인물들이 또 드러납니다. 바로 말씀드린 그 태조 이성계의 개비였던 신동왕후 강씨 그 다음에 또 태종 이방원의 또 이제 그 부인이었던 원경왕후 민씨의 또 이런 그 여인들의 또 역할들이 또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그 사주명기 조성왕조 실력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